그리고 또 오늘, 오늘은 여러분이 기대하고 오신 그... 잠깐만! 뭔 줄 알고! 오케이 오케이! 모두 모두 보여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랑 행복한 기억, 소중한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살짝 저희 몸풀고 한번 가볼까요? 네! 준비됐나요? 1층 몸베베? 네! 2층은? 2층은? 그럼 3층! 역시 퍼펙트! 예아! 그럼 여러분들 바로 시작하시죠! 스테이지 1 스타트! 좋습니다 자, 오케이 어? 빠밤 빠밤 뭐지? 어? 자! 네! 몬스텍스와 몸베베가 스테이지 1에 입장하셨습니다 후! 네! 다들 입장하셨으니까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게임, 게임 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것보다 배로 배로 제가 오늘의 MC입니다 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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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 귀여워 여러분의 큰 응원, 힘이 납니다 다른 말 필요 없이 바로 첫 번째 게임 들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름하여 노래 한 부분 듣고 빨리 맞추기! 여러분 게임 방금 음절 기억하시죠? 다 같이 셋, 넷 노래 한 부분 듣고 빨리 맞추기 어, 역시 어, 이거 그냥 막 한 건데 제목만 듣고도 여러분 어떤 게임인지 다들 짐작이 가시죠? 네 보통 인트로를 듣고 어떤 곡인지 맞추는데 저희 몬스텍스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노래 중간에 한 부분만 듣고 맞출 예정입니다 그게 인트로일 수도 있고 중간 랩일 수도 있고 예측 불가입니다 아셨죠? 네 쉬워요 쉬워요? 네 쉬워요 아니, 몬스텍스는 이거 맨날 하니까 괜찮잖아요 그렇죠 저희끼리 하거든요 네, 어쨌든 뭐 절대 어렵지 않고요 미리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이젠 별로 들을 기회가 없는 저희 예전 수록곡들 인터스텔라 오늘 특별히 몬베베를 위해 준비했고요 뭐 어떤 거요? 인터스텔라 아, 그거는 아, 그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한번 제가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탠십 하면 떠오르는 명곡들 우리 식구들의 노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즐기면서 문제 풀어봅시다 기현 씨, 자신 있죠? 네, 네 자신 있죠? 네, 예, 예 아니, 몬의 메인보컬이잖아요 이거 하고 싶었어 진짜 입장을 해줄 줄이야 대박이다 이거 진짜 착하다 이거 진짜 착하다 JGT J 네 자, 이제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본인의 이름을 외친 후 답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주헌 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거요? 자, 만약에 정답을 주헌 씨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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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오케이 주헌이 원하니 저 너무 귀여워요, 반칙이에요 아니, 그거 너무 귀여워서 반칙입니다 아, 네 오케이 죄송해요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또 곡명만 맞추는 게 아니라 한 소재를 불러주셔야 인정이고요 혹시 댄스곡일 경우에는 춤을 또 같이 보여주셔야 저희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해 되셨나요? 네 이 게임에서 1등을 하시는 분께는 제가 아주 큰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 형의 빅 바디? 아니, 뭐 원하면 무엇이든 네, 무엇이든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 텐데요 다들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는 워밍업 겸 쉬운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으면 음악 스타트 아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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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랐죠 아이엠 빨랐죠 아이엠 빨랐죠 와, 진짜 빠르다 자, 어? 블룸은? 지금 아이엠 이런 줄 알았잖아 블룸은? 한 소재를 부탁드릴게요 아니야, 이거 블룸은 아니야 한 소재를 부탁드릴게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Just asking this might be the last conversation of you Long time move is overdue I have to say the bass I'll keep you in the band and has 사랑해요 아, 너무 좋은데? 정답! 오케이, 이거 테스트 문제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부... 네 그 MC님 네? 그 1번은 연습 문제 아니에요? 아, 연습 문제 완전 연습 문제 워밍업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워밍업으로 아니, 이거 워밍업 이렇게 근데 게임이 너무 쉬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너무 쉬웠어 네, 쉽다 자, 이제부터 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정답이었으니까 1점, IMC 1점 드릴게요 1점 빅든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을 한번 볼 텐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빨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오케이 몽베베네도 한번 같이 맞춰봐요 네 음악 주세요 민혁! 민혁! 어? 어? 민혁 씨? 민혁 씨? 민혁 씨? 민혁 씨? 민혁 씨? 아, 나 뭔가 했다 진짜 민혁 씨!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서 네 노래를 한 소절 같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저 가겠습니다 네 손현우의 네 잠깐만 손헌우 손현우의 이제야 알겠어 보스를 지켜라 OST 자, 어? 노래 한 소절 가능해요? 아니라고 생각했어 아닐 거라고 믿었는데 언제부터나 예, 이런 노래에 정답하면 보여주세요 예! 정확해 민혁 씨 1점 보스를 지켜라 OST 아, 셔노 씨 뭐 말할 거 있어요? 아, 이런 문제 너무 좋다고요 아니, 나는 그래도 셔노 씨가 본인 노래니까 알 줄 알았는데 아, 그렇죠 당연히 알았죠 그러죠 양보, 양보 보여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여기까지 아, 좋다 여기 계신 몸매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자, 그럼 민혁 씨 1점이고 지금 창균 씨 아, 아이엠 씨 네 아이엠 씨 1점이어서 총 1대1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민혁! 잠깐만요, 손을 안 들었어요 민혁! 아, 네네네 아, 모르겠는데 그냥 했어요 아이엠 아이엠 3 2 아이엠의 땡! 아, 들렸어, 아이엠 네, 아이엠 아, 오케이 작곡 바이 주헌 그놈의 크리스마스 한 손자 가능합니까? 아이엠 알잖아, 그냥 막 뒤중 수홍한 거 잠깐만요 비정적으로 변한 순간 손을 그어 맞는 거 같아? 이거는 노래를, 노래를 불러주셔야 돼요 그놈의 크리스마스 그놈의 정답 화면 보여주세요! 아, 왜 이렇게 잘해 야, 잘한다 난 전혀 몰랐어 솔직히 몸베베들 중에 나 알고 있었다 뻥치지 마요 아, 진짜 아니, 왜냐하면 지금 3층은 다 들었어요 3층은 알고 있어요? 3층은 알고 있어요? 난 몰라 오케이 자, 그러면 아이엠 씨 2점이고요 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민혁 아, 민혁 씨 손 안 들었어요 기현 아이엠 아, 기현 씨 오케이, 나 예비, 예비 후보 몬스타엑스 신속히 아, 땡! 아이엠 아이엠 잠깐만요, 기현 씨 다시, 기현 씨 발음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발음을 정확하게 좀 세지 않게 해 주세요 몬스타엑스 러쉬 아이엠 러쉬 아니야, 아니야 한국어로 신속히 땡! 아이엠 민혁! 아이엠 아이엠 이걸 모릅니까, 여러분 몬스타엑스의 엑스입니다 지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엠 씨 엑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한 번에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3이 부분이 뭐였죠? 3 제 파트도 불러도 되나요? 어.. 제가 우리 아니요, 나는 양도 부 buscar 한 번 막읍시다 다른 사람이 맞히세요 주원 바로 모두가 날 엑스라고 불러 위험해 위험해 예 왜 날씨 없네 예 예예예예 몬스타엑스의 엑스 정답 보여주세요 오예 진짜? MC님 잠깐만요 형원씨 형원씨 있었어? 죄송한데 혼자 카페 테란스 온 것 같아요 아 저 되게 잘 리액션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뒤 배경이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어디 왕궁에 있는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 공주님 같아요 와 잘 보여요 3층 2층 1층 우로 자 아이언씨 2점 민혁씨 1점 주원씨 1점 원호 3점으로 지금 원호가 앞서고 있습니다 어디서 입장을 빼? 자 어쨌든 나머지 분들 다들 분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문제 나갑니다 주세요 주헌 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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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라고요? 주헌씨 한 소절 가능해요? 아니 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헌씨 한 소절 가능해요? 어? 한 소절 가능해요? 주헌 어? 한 소절 못 부르면 땡입니다 아 인터스텔라 같기도 하고 자 몬스타엑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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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스텔라로 바꿔도 돼요? 하하하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몬스타엑스에 인터스텔라 자 한 소절 크게 돌려 말아지는 않을게 일참쩍 내 세계 나보다 널 닿았죠 보이브 땡! 민현아 어? 가사 틀렸어 몬스타엑스에 하트어택 하트어택 몬스타엑스에 뭐라고요? 하트어택 어? 한 소절 가능해요? 하트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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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제가 앉아보세요 아 여러분 형원씨 알 것 같아요? 네 아는데 알려줬어요 형씨? 알려줬어요? 아뇨아뇨 아 근데 진짜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게임 답답하네요 어? 알아요? 이제 좀 찾을 그런 의지가 생긴 거예요? 원래 고수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참여하는 법이잖아요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봤죠? 어 이제는 참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몬스타엑스에 에이맨 에이맨은 주헌이 없어 다들 아니라는 분위기인데 아 근데 아 에이맨 확실해요? 네 한 소절 가능해요? 너의 예쁜 다리를 두고서 대친구가 다른 걸 보겠어 여기 좀 봐 저기 저기 봐 어? 자 에이맨 정답! 뱅! 한 번만 들어봐도 돼요? 잠깐만 여러분 그래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조금 더 이거를 짧은 버전 말고 제가 긴 버전도 준비했어요 오케이 자 긴 버전으로 한 번 노래 다시 주세요 좋아 I am 잠깐 가사를 몰라 잠깐만 어떻게 그럼 춤 알아야 돼 춤 알아야 돼 어 자 이거는 일단은 일단은 어 제 MC 큐카드에 있는 거랑 정답은 다른데요 제가 들어도 다른 노래인데요 일단은 정답 한번 맞추실 분 계시나요? I am 손 드셔야 돼요 맞추고 싶어? 민혁 맞추고 싶어? 체크메이트 저 그 몬스타엑스와 우주소녀 그룹명 Y-10의 Do Better Y-10 아니잖아 Y-24 아니에요? 뭐하는 거야? Y-10인가요? Y-24 그래서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Y-24 달러 민혁 씨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그거요? 네 Girl I want you to do it for the better day 미안해 형 지금 좀 좀 좀 좀 좀 띵 I am 소절만 부르면 되는 거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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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chenow R-5 오! 이게 이런 노래가 나올 줄 오! 그러니까요 저도 여기 없는 건데 정작 네 Uma 너무 어렵네 아, 그럼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노력을 하는 친구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제. 갈까요? 주세요! 민혁! 민혁, 오재순이 형 부탁해. 잠깐만요, 손 드셨어요? 네? 민혁, 민혁 같이 했는데, 아까 영상 틀는데. 아, 봤어요? 민혁이 손 들었어요? 아, 맞아요. 다시 가진. 너희로 보는 눈을 알고 싶어 그래. 정답, 보여주세요! 자, 댄스 한번 보여주셔야죠, 민혁 씨. 노래 주세요! 그러고 안 될걸요? 네,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어, 타입이 빨라. 어, 빠른 인정. 네,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 안 될 거 같았어요. 네, 리더셀 때 한 번만. 자,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아, 주헌! 어, 방금 손 댄 거예요? 아니면 손 댈 배기예요? 네. 장작팩이에요, 손 댄 거예요? 장작팩이요? 네. 아니요, 아니요, 손 댄어요. 손 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뭔데요? 아, 주헌이라며, 주헌이라며. 아, 주헌이라며, 주헌이라며. 아, 주헌이라며, 주헌이라며. 2, 1. 아, 미안. 땡! 아, 한 번만 다시 들으면 안 돼요? 갑자기 한 번만... 그럼 짧게 다시, 짧게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아... 셔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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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첫 참가했어, 첫 참가! 오! 아, 근데... 아까 한 건데. 몬스타엑스의 그놈의 크리스마스. 네, 알았다. 아, 죄송합니다. 민혁! 민혁! 몬스타엑스 부나비! 민혁 씨, 민혁 씨! 어디, 어떤 노래인지 끝까지 말씀해 주셔야죠. 몬스타엑스 부나비. 어디? 그거, 그녀를 지키겠습니다. 땡! 셔누! 셔누! 네, 셔누! 몬스타엑스의 브로큰 아트. 이거 사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어, 창균이가 알려줬어요. 안 돼! 근데... 안 돼! 부정... 부정... 일단 그러면 노래나 하고... 으...